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거위를 싹 가시게 할 만한 무서운 영화를 추천해드리자면 겟아웃 곤지안이라고 추격자입니다 컨저링입니다 파라노말 ATVT 공포영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공포영화를 더 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귀신 나오면 눈깔를 다 못 봐가지고 진짜 고어 영화 쪽을 더 좋아해서 진짜 재밌어요 정말 무서웠던 기억입니다 진짜 무서워 왜 공포영화를 돈 주고 보는지 모르겠어 저도 파라노말 재밌어요 아 진짜 저 안 봤어요 아 안 봤어요 본 시리즈 액션물 마터스라이어 원스토어 해드려요 여름에 고기 탕수 또 꼭 보시고 더러운 여름 싹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